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봉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돌아와 깊어지기 기도하네 고난의 시간 이겨내리는 정금같은 사람 명산이 심겨져 있으니 광야의 시간 통과하니는 모베로 둔 사람 예수님의 흔적이 새겨져 있으니 살아 숨쉬는 동안 주만 예배하길 원하네 봉된 교회 위에 전심으로 섬기며 살리 기도하네 많이 가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더 많이 나누기 더 많이 나누기를 원하네 높아지기보다 기뻐지게 기도하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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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도하네